어떡했어 한 번 더 다시 잠깐만 미안해 노잼이전님 우리는 공일즈 안녕하세요 공일즈입니다 우리 이거 하기로 했잖아 안녕하세요 공일즈입니다 우리 이걸로 할까? 그래 안녕하세요 공일즈입니다 진짜 자기가 소리내라고 해서 어쩌라는 거야 알겠어 언니 조용히 해 그러면 알겠다고 알겠다고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일즈입니다 상의를 하자 어떡해 우리는 안 하고 우리는 해? 그러니까 하자고 그래 라는 거는 조금 MMO해 나 조금 허파해 나 왜 이렇게 웃기지 우리는 빼자 우리는 되게 많이 하잖아 여기서 시작 안녕하세요 공일즈입니다 공일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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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필승 대한민국하고 좋은데 괜찮다 괜찮다 괜찮네 마음에 들어 여러분 공일즈에 왔어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 뉴 유닛으로 공일즈를 하게 된다 그룹 저리 가 진짜 안돼 안돼 안 돼 일부러 안되 자 여러분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름이 없습니다 저희가 오늘 새로운 조합으로 돌아와 보았는데요 하나 둘 셋 화음 맞춰야 돼 시작 예지 반가? 우리 셋 중에서 예지를 찾으셨나봐 어? 예지 언니? 그래서 제가 이거 이렇게 했는데 아 맞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 맞아요 제가 그래서 그랬었는데 기경 먼저 아 맞아요 아 맞아요 미찌 안아주고 마무리할 때 노래 불러 노래 불러 테일러 틀었죠 노래 불러 자 노래 틀었어 노래 틀고서 뭐하는 거야 진짜 예지 다르는데 아 그러셨구나 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이런 적이 많아가지고 아 진짜요? 이렇게 이렇게 됐었거든요 아 진짜요? 아 진짜 애들이 아 진짜 최지수 이 최지수 진짜 웃겨 여러분 저희 여러분? 여러분 저희 오늘 새로운 조합이잖아요 그쵸? 네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렇게는 유닛을 또 해본 적이 아 아 완전히 들어요 너 지금 뭐 이상한 소리내죠 너는 왜 죽었죠? 일어나 두둠 두둠 내가 이렇게 할게 일어나 시작 두둠 아 빨리 잠만 나 뭐하는지 안 보여 아 잠만 또 안 하기 잘했다 얼굴이 점점 빨개지고 있었어 핑크 필터 좀 큰일 날 뻔했어 우리가 필터를 시작하기 전에 해봤거든요 고민했어 사실 처음에 필터를 입혔다가 뺐을 때 약간 놀라긴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빨개 썼나? 근데 다른 필터들도 다 하고 오니까 이게 제일 그게 가장 괜찮더라 응 그래서 뺐지 하트해주세요 하나 둘 셋 sorry 셋 다 다르났다 하나 둘 셋 오 좋았어 크게 움직이면 귀찮았지 그럴 거 같아서 크게 움직였지 자 여러분 저희의 조합 이름을 추천을 받을게요 네 추천받을게요 맞아요 근데 추천만 받을게요 정하는 건 저희 아 진짜 그래도 되지 않아요 지수 언니 왜 너무 예뻐요? 진짜요? 당신의 스킨케어 비밀은 무엇입니까? 계속해 무엇이에요? 알려줘 토너랑 로션 두 개 노잼은 퇴출할까? 스킨케어 비밀 제가 촬영의 스킨케어 비밀 알려드릴게요 똑같이 집에 가자마자 세수하기 딩동댕동 손 씻기 맞아요 손발 딱 비누로 씻으시고 일단 제일 황장이 늦게 지우는 멤버 1 제일 빨리 지우는 멤버는 보통 저 저 아니면 차에서 아니면 류진이 류진이 진짜 빨리 지우거나 류진이 이미 현장에서 지우기 네 현장에서 바로 지우기 현장에서 클렌징 폼까지 화장실에서 하면은 깨우네요 깨우네요 이 댓글 보면 흔들어주세요 류체리아 너무 단순해요 너무 식상해요 뭐 그렇게까지 막 그렇게 할 이유가 있어 우리는 약간 스탠다드가 높기 때문에 맞아 우리는 너무 괜찮은 유니니 이름이 많기 때문에 다른 애들은 뭔데? 나랑 류진이 뭐지? 진리아 맞나? 우리가 짓 류진이랑 리알 공일짓 공일짓 나 짓이 뭐야? 지수 짓 공일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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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뭔 뜻일까? 아 알겠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웠을까 그럴 수 있지 공일 그리고 지수 짓 근데 의미가 다 없어 공일짓 그냥 공일이 짓을 하네 공일짓? 공일의 짓? 트리플 리가 있는데 트리플 리? 왜 리야? 리야 근데 왜 트리플 리 모르겠어 난 리 채령이어서 그런가? 난 리우진 리우진 리우진이랑 리우진 우리 다 리을 리을 리을이네 리우진 그럼 우리 다 리을 리을이네 근데 다 리을 리을 일이네 알 알 세 개야? 난 엘인데 아멘 아 맞다 순간 속았어 R인 줄 알았어 R인 줄 알았어 R인 줄 알았어 그냥 R인 줄 알았어 R이네 리아에요 여러분 리아 진리채 약간 진미채처럼 진미채 어 좋아요 진리채 진리채 괜찮다 진리채 RL 센강즈래 우리 센강즈래 빵 먹었잖아 그냥 빵 줘 그러면 셋이 가자 하나 둘 셋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정말 빵 먹었어 센강즈에서 언제 빵 가지? 우리 센강에서 빵 먹었잖아 근데 그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니면 비둘기로 가자 센강에서 비둘기를 내가 쫓아줘 막내가 빠졌으니 중간지 하래 미들즈? 얘 괜찮은데 We are the middle 괜찮은데? We are the middle I like it 멋있는데 리즈 리즈? 왜 리즈? 리즈 해 리즈 시절이어서? 어 우리 리즈라 앞으로 리즈 시절은 있을 건데 그러니까 나 더 리즈일 건데 내년에 나 앞으로 더 예뻐질 건데 나도 2021년 리즈 기대해 미들즈 괜찮다 괜찮다 나 괜찮다 괜찮다 진지지 우리 그렇게 진지해? 약간 성격이 진지한데 막상 이런 거 할 때는 안 진지해 이런 거 할 때는 우리가 또 제일 재밌지만 오히려 유나 같은 애들이 이런 거 할 때 제일 진지하게 옆에서 믿지 이렇게 분위기 잡고서 이렇게 스카프 들러고서 유나야 미안해 나 그게 너무 인상 깊었어 유나가 보컬로 봐서 혼자 무슨 브이비인지 알아? 그거 인스타였어? 인스타인가봐 인스타에서 옛날에 스카프 들러고 혼자 하는데 나 너무 유나한테 너무 귀여운 거 너무 차분하고 여성스러웠어 유나 개인 할 때마다 그래 오랜만에 봤어 사랑이가 자기가 사랑이처럼 맞아 약간 목소리를 바꾸더라 아이가 원래 그런 목소리가 있는 거지 그니까 그치 있는데 더 어른이 우리랑 있을 때 우리랑 있을 때는 약간 아 이랬죠 이런 거 이제 아니 맞아 사랑이가 에이 그랬는데 근데 나도 그렇잖아 나도 브이 할 때 너는 개인하면 좀 더 높아져 톤이 아 그래? 진짜? 그리고 우선 너는 약간 요런 톤 이제 그리고 채령이 개인 브이 하면 우선 발음이 흐려져 맞아 그치? 나 끝맺음을 잘 안해 그랬다요? 그래서 옛날에 혼자서 끄붓끄 저는 샤야야 혼자 얘기하니까 그 말투가 더 나이야 제가 그랬다요? 땡없어 믿지 맞죠? 맞죠? 믿지? 맞지? 맞지? 내가 진짜 유령이 근데 이는 어디서 나온 건데? 이 근데 지수가 없는데? 이렇게 유령이 하면은? 인 봐야 될 텐데 아 맞다 여러분 내년 내일이 D-Day 맞아요 사실 저희가 응원을 하러 근데 좀 앞이 길었죠? 죄송해요 너무 서서가 우리 수험생 친구들 중에 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수험생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네 제 주변에 많아요 그쵸? 제 친구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험생 모든 수험생 분들 흰 이걸 보고 계실진 모르겠지만 힘내시라고 우리 사촌동생도 소은아 유나야 할 수 있어 내 친구야 아 진짜? 넌 사촌동생이랑 불러줘 아 근데 사촌동생은 사촌언니가 나라는 거 얘기 안 하더라고 아 그래? 그러면은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마 맞아 내 친구들은 이미 가면 나 올라왔을 때 맞을 수 있어 아 언니! 이러면서 중고등학교 친구라 다 주변에서도 아는 친구 네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 차소은? 할 수 있어 이은아? 할 수 있어 이름 이쁘다 이쁘지 이름 진짜 이쁘다 차소라고 불러 미국 가지 TMI 아무튼 여러분 응원해주러 왔어요 네 뭐 사실 내일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이거 V앱을 못 보고 계실 확률이 더 높겠지만 네 그래도 뭔가 마음이 저희의 이 에너지를 약간 주체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를 나눠드리기 위해서 켰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되게 클 거 같아 이런 거 칸막이도 이제 더 하고 마스크도 쓰고 시험 봐야 되고 맞아 그래서 되게 낯설고 더 긴장될 수도 있어 그치 그 약간 산소 부족하면 더 긴장되고 머리 안 돌아가는데 어지럽고요 이제 마스크를 써야 되니까 얼마나 맞아요 그래서 더더욱 긴장 안 했으면 좋겠네요 힘 내 정말 침착하게 힘 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의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될지는 잘 모르겠다만 힘이 될지도 잘 모르겠지만 정말 고생 많이 한 거 알거든요 또 지금은 아직 내일이니까 전이니까 물론 다들 엄청 걱정이 많이 되시고 굉장히 많이 되시겠지만 또 이제 또 끝나 있을 거라는 거 맞아요 또 잘 이제 딱 해주고 나오셔서 부모님이 다 같이 맛있는 거 이제 또 드시고 그렇죠 또 축하하시고 그래야지 그리고 당연히 잘 보면 좋지만 못 볼 수도 있는데 그게 뭐 무조건 실패가 아니라 또 하나의 과정이겠죠 그렇죠 더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렇죠 항상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네 뭐해 이마를 발견하면 손을 드세요 예를 들어서 손을 든 거 같아 리아 is the cutest 의미로 자 애교 키리스 아발라라라라 키리스 아발라라라라 키리스 아발라라라라 그거 진짜 웃겼어 우리 진짜 주저앉았잖아 나 진짜 뒤에서 굴렀어 막 너무 웃겨 진짜 예지언니가 진짜 웃겼어 그거 따라하는 거 맞아 촬영 이즈 예쁨 자 얼굴은 그냥 예지언니 나가기를 인덕샷 줬어 노래 한 곡 smart 샤란한테 머리끈 줬구나 그대를 보내고 하나 더 줬지 하나 더 줬어 질라봐요 패스트 그룹 쓰리 아차스? 미들즈예요 저희 미들즈 정해졌어? 아니면 어떡할래? 좋아! 난 좋은데? 나도 좋아 지수 언니가 머리를 묶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은 30분 우리는 우리 끼리 놀고 있죠 윙크해주세요 하나 둘 셋 아 이거 나중에 못 보겠다 이 브이도 왜? 난 내가 엄청 사실 나 내 브이 잘 안 보고 보게 되더라 멤버들 브이는 재밌더라 그래? 난 그렇게 재밌진 않았네 나도 왜 자꾸 별로 재밌는데? 그게 나 알아서 그런가 봐 아니야 4명 다 재미없어 아 내꺼도 재밌는데? 류 언니는 재밌더라 아니 그러니까 팬분 미찌가 이제 편집을 해주면은 재밌어 이거 언니꺼는 사실 통으로 보일 자신은 솔직히 조금 없거든 나도 사실 미찌가 편집한 것밖에 안 봐 너네 것도 나도 그거 보면 재밌다 맞아 미찌가 우리가 한 시간 반 두 시간 세 시간 하면 거기서 재밌는 것만 십 몇 분으로 추려주잖아 너무 재밌어 그리고 엄청 재밌는 자막이랑 이런 거 넣어줘 편집 능력이 장난이 아니라니까 우리 미찌들 천재 너무 웃겨 천재 만재 그걸로 돈 진짜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너무 잘하는데 너무 웃겨 항상 돈방석 함께 뭐두도 돼 왜 덕담이잖아 지금 자고 싶어 베이 바이 나 스타트업 봐 스타트업 보는 사람? 나 안 봤어 스타트업 재밌어 아니 미드 바같을까 나 퀸즈게임 그게 청불이긴 한데 진짜 재밌어 나 그거 볼 것 그거 해놨? 아니다 그건 찜? 안 해놨어 그거 약간 분위기가 다크하긴 해 그래서 안 해놨어 근데 재밌어 쭉 보고 나서는 나는 체스바 하고 싶어졌어 너무 되게 천재적인 체스 여자분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막 체스를 이렇게 하면서 너무 매력적으로 체령이가 오목에서 체스바 이렇게 하늘을 둬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상대방의 기분을 봐 이게 너무 나도 그러고 싶은 거야 그렇고 나는 근데 그래서 어플 깔아서 해봤는데 난 다 매일 나는 록코만 봐서 얘가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모르겠더라 너무 어려워 어려워 근데 나는 요즘에 문제가 있는 게 응 요즘에 문제가 있어 내가 이번에 폰을 바꿨단 말이자 그렇죠 바꿨단 말이야? 이건 무슨 말이야? 바꿨단 말이야? 응 근데 그러면서 이제 옮겨지면서 그 우리 그런 영화나 이런 거 보는 그 어플 있잖아 응 아이디로 모르겠죠? 로그인해야 돼? 그게 로그인을 새로 해야 되는데 내가 전에도 동생이 그거 물어봤을 때 알려줬는데 그게 안 된다 했었어 나는 이미 로그인이 돼 있으니까 볼 수 있는데 내 기계에서는 그게 안 되는겨 근데 이제 새로 로그인해야 되는데 안 돼 응 근데 월마다 돈은 나가는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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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정은 있어 근데 내가 지금 찾아 그러면? 어떻게 찾아? 그냥 로그인하는데 뭐 아이디 찾기 비번 찾기 바로 뜨잖아 근데 아이디도 틀리고 비번이 틀리고 그러니까 아이디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해 차근차근 찾을 수 있나? 응 찾을 수 있어 You can do 그래요? 예스 그래서 요즘에요 제가 막 밥 먹을 때도 그렇고 볼 게 없어 네 그리고 지금 다 밀렸다고 좀 보지를 못해요 진짜 이거 그 저는 그거 사생활 그거 보고 있었거든요 사장님 나오시는 그것도 봐야 되고 미찌가 그거 진짜 한 번씩 다 겪는 경험인 아 진짜요? 그리고 미찌가 아이디 비밀 찾기 있대요 비밀 번호 찾기 있대요 비밀 찾기 그래 나 그거 진짜 많이 했어 그래 나는 그 메모장이 항상 적어놨어 나도 적어놨어 근데 뭔가 잘못 뭔가 끝을 잘못해놨거나 아니면 중간에 틀렸거나 했을 때 너도 알지? 나 메모장이 한가득 적어놨는 거야 나도 메모장 적고 날아가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유닛 이름 뭐 할 거야? 미들즈 미들즈 저희 미들즈로 땅땅땅 됐습니다 시작 미들즈 미들즈 되게 약간 사탕인 것 같아 그거 맛있겠다 맞아 그거 맛있어 위치 스티커 매우 귀엽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위치 스티커가 계속 떠 아 그래 이게 네이버라 다 뜨나 봐 너무 귀엽다 귀여워 우리도 쓸 수 있나? 귀여워 우리도 보낼 수 있어? 안 되네 다들 키는 크고 계신가요를 왜 물어보는 거지? 물어볼 수도 있지 맞아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러면 스티커를 보내볼까? 난 청이 스티커 많이 보내야겠다 보내 저희가 뭔가 재미는 보장될 것 같지 않아요? 약간 여기 노랫말 같은 댓글 보내주셨어 너의 웃음이 지금 내 맘을 KO로 만들어 너가 읽어서 응 더 사랑해 고마워 봐야겠다 미지가 3시간 V 하던 이 촬영 돌아와 돌아와 다시 돌아와 돌아와 왜요? 3시간 V 하던 지금이랑 뭔가 달라? 그러니까 3시간 V를 또 해줬으면 좋겠다 좋아 소통에 참여하세요 실시간 소통에 참여하세요 윗지 추천 스티커에 윗지가 있어 인기 맞나봐 다운로드 완료 대박 참 쉽네 다운로드가 여러분도 어서 다운로드하세요 쉬워요 와 랴 너무 귀여워 V에 대해서 윗지 스티커를 다운로드하세요 여러분 당신의 영원한 친구 윗지 어머 죄송해요 왜? 왜? 내가 방금 보냈는데 잇지로 보냈는데 그게 맞지 너 걸로 보내면 안 돼 아 그러네 이거 하나 동시에 할 수 있나봐 그럼 이걸로 보내면 좋은 거 아니야? 봐봐 내가 방금 보냈는데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그니까 나도 봤어 잇지 및 아닌가? 아니야 잇지 떴어 잇지로 떴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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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체리가 보낸 거 떴어 한 거 또 보내봐 근데 자꾸 나랑 똑같은 거 보내신 분이 있어서 나도 보낼래 내 건데 자꾸 헷갈려 나 플렉스 보냈어 나 플렉스 보냈어 그러니까 봐봐 이게 텔레파시 보냈어 이제 떼 거야 이제 떼 거야 아예 떼 거야 요 요 요 요 아닌데? 어응 어 어 어 어 어 어 여기 아닌데? 아 아닌데? 진짜 잇지를 찾습니다 잇지를 찾... 어 여기 잇플렉스야 아 준규 팬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알겠다 넌 준규야 넌 준규래 아닌데 이걸 계속 보내야겠네 우리한테만 보이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나 케빗을 계속 봐봐 안 보인다고 하시잖아 안 보인다고? 왜 난 보이는데? 그러니까 우리만 보이나 봐 우리만 왜 보여? 그러니까 우리만 보이나 봐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 우리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라이브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나? 그래서 안 되는 건가? 그건 추후에 저희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됐죠? 진짜 골라 색깔로 가네? 매니저님이 찾으셨어요 그러면은 수줍으로 한 번 써야지 그러면 거기다가 바지 그러면 이거 보고 있는 멤버들도 이렇게 올 수도 있겠다 이제야 찾네 그럼 우리 딴 사람한테 이거는 톡으로 할 필요가 없네 그냥 여기다가 올리면 되네 근데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게 함정이네 그렇지 그래도 시들이 찾아주지 않을까 맞아 그렇겠지 재밌겠다 재밌겠다 아니 우리 미드즈 말고 미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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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옆으로 M을 그리는 거지 미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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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슈만 했어 주니어 네이버였어? 응 자 올려라 아바타스타 슈 슈 슈 슈 나도 슈 진짜 많이 했어 나도 슈 머리 라면 만들기랑 머리 포탄 게임이랑 그리고 그거 알아? 동물 농장? 그럼 거기 이제 맞아 걔네 그거 올릴 때마다 이거를 누구랑 대결을 해야 되지? 누구랑 대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쭉 긴 문장을 줘 그거를 거꾸로 써서 그때 나는 언니랑 두 명이었잖아 그래서 나는 그걸 이용했지 언니가 이거 치고 내가 옆에서 이렇게 말해줘 근데 이상한 문장이었어 되게 막 크 뭐 이런 거였어 난 그건 뭐 어렵겠다 근데 항상 우리는 같은 아이디를 사는 없어서 그래서 도와줬지 서로 아주 좋아 그게 자매 그거지 그럼 나는 동물 농장 여러분 카메라 가까이 다가와 말할 비밀이 있어요 언니 거기 아니야 카메라 아니 그럼 거기에 스피컵 이런 마이 미스테이크 예스, your 미스테이크 진짜요 진짜요 왜 부끄러워 이렇게 갑자기 자라 다녀 표정이 너무... 야 나 왜구 빨개졌잖아 표정 봤어 그거 같았어 너 따라하는 표정 언니 그거 알아? 다 옛날에 나 따라하는 정색 그거? 어 그거 같았다고 진짜 말 안 듣게 생겼다 그거 맞아 그거 진짜 내가 아직도 웃어 그거 아직도 볼 때마다 웃겨 맞아 너무 웃겨 너무 웃겨 한 번 더 해줄래? 안 돼 Can you repeat the game? New unit 이름이 뭐예요? 하나 둘 셋 Middles 아 이거 어떡할래? 이게 버패드 해야돼 이거 할래 이거 할래 이거 멋있는 거 같아 그래 약간 조금 촌하게 아 파라 디지털 같고 그렇지 약간 이렇게 아리카리하게 이렇게 해야 돼 아 아니다 약간 이거는 그런 표정 약간 뭐 미도 약간 이도 저도 아닌 표정 오케이 오케이 야 잠깐만 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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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내 얼굴 다시 봐봐 시작 안돼 괜찮아 뭐 어때 야 이게 이게 멋이야 자 언니 이제 또 예쁘게 한 거 찍어줘야지 너 있지 할 때 있지 이렇게 안 해? 그렇게 해 너는 이렇게 안 돼? 넌 넌 넌 넌 이렇게 머리 이렇게 머리카락 체량이 이렇게 해야돼 아니거든 야 눈알 뽑히겠다 근데 신유도 안 해 신유도 안 해 내가 체량이 진짜 똑같이 따라했어 근데 리시 따라할게 이거 할 때 체량이 맞아 맞아 각도 이거 너잖아 머리카락 나 이쪽이거든 어 눈 나온다 나온다 봐봐 아니 나 한쪽을 약간 아니 있지 하면 한쪽이 그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근데 일부 잘 챙겨주더라고 류진이 류진이 말해봐 나 해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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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진짜 방금에 춤이 봐봐 진짜 눈 밑이 이렇게 떨려요 여러분 잘 챙겨주세요 나 요즘은 나 한 3년간이 안 그랬어 근 3년간 잘했어 바야바 같아 톳 같아 톳이 막 있어 약간 미역 같은 건데 더 얇은 거야 내 머리 되게 얇아 나 뭐 재밌는 거 하고 싶은데 재밌는가? 충분히 재밌는데 재밌는 거 없어 재밌는 거? 재밌지 않아? 춤춰줘 그러면 이 조명으로는 안 되지 안 됐어 그래도 근데 내가 뭔지 알지? 이렇게 환하게 켜놓고 댄스 혼자 하기 조금 약간 그런 거 당연하지 어둡게 연겨야 돼 그거 혼자 연습할 때도 그래 나 혼자 연습할 때도 이렇게 못 켜놨 나도 혼자 연습할 때 무조건 어둡게 맞아 나 이거 노란 조명을 딱 켜놓는단 말이야 내가 그래서 댄스 브이앱을 여기서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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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이앱을 여기서 했었는데 댄스 댄스 브이앱을 이렇게 했었는데 댄스 브이앱 댄스 브이앱 댄스 브이앱 댄스 브이앱 댄스 브이앱을 센스하는데 근데 그 내가 이제 혼자 사실 이거 핸드폰 켜놓고서 하는 게 약간 그러니까 이거 노란 조명을 안 켜놓고 했단 말이야 말이야? 그랬더니 이게 처음에 했던 거는 아예 안 보인 거야 그래서 너 올렸던 거구나 그래서 내가 바지도 검은색 입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밝은 데서 한번 해볼까? 근데 나 처음으로 리아 언니가 나한테 춤 피드백을 해줬다 진짜? 피드백? 언니가 나한테 메이크업을 너무 잘 춘다고 피드백이라기보다 내가 멋있다 했지 그러니까 언니가 뭔가 춤에 대해서 나한테 그렇게 잘했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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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내가 어떤 춤을 췄을 때가 제일 잘했어? 나도 있지 있지 빨리 말해 나 너 그거 그거 그 수왈라 뭐였냐? 수왈라? 어 수왈라 그거 올렸잖아 그거가 근데 너 옛날에 있었잖아 그거는 나 너 영상으로도 봤었는데 그거는 앞에서 봤을 때가 진짜 멋있었어 그러니까 실제로 봤을 때 너가 꺾는 박자에서 꺾을 때가 표정이 잘 안 보여 있어 이런 거 꺾은 게 너무 멋있었어 그러면 표정이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인스타에 안 보였으니까 보여줘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진짜 딱 이게 진짜 한 마리에 약간 그 뭐였던지 한 마리에? 채령이가? 그거가 약간 채령이가 난 그걸 때 나는 그 느낌이었어 그 어린왕자에 나오는 그 뱀 어린왕자 아닌가? 어린왕자에 뱀 나와 그 뱀 이름 뭐지? 뱀 이름이 있어? 진짜? 뱀 종 혹시 지어줄까? 종 종 코브라? 방울뱀? 비단뱀? 비단뱀 뭐? 그 뱀이 엄청 입이 이렇게 코 코브라 코브라 아나콘다? 뭐? 약간 코끼리 삼켜 코끼리 삼킨 뱀 아 보아뱀 보아뱀 같아요 보아뱀 보아뱀 같아요 그냥 그 정도로 입이 뭔가 되게 커요 그 춤출 때 채령이가 뭔가 되게 갑자기 뭔가 안 그럴 거 같은데 몸 되게 막 이렇게 이런데 갑자기 뭔가 되게 입을 갑자기 코끼리가 무시했다가 갑자기 이런 느낌인 거죠 뭔지 아시죠 모르실까요? 근데 뭔지 알 것 같지 특히 채령이가 근데 채령이가 채령이가 원래 약간 몸 부드럽게 쓰잖아 근데 애가 또 되게 가동 범위가 넓단 말이지 맞아 맞아 그래서 애가 막 허리도 여기까지 꺾이고 하니까 뱀같은 뼈 없는 애가 막 겁나 막 그 안무할 때 특히 더 이게 잘 보여 맞아 막 채령이가 그게 꺾고 막 허리 꺾고 막 팔 꺾고 그게 진짜 잘 보여 진짜 멋있어요 그거는 진짜 실제로 보면요 그 미치들 코피는 안 돼 이게 약간 되게 장풍 맞는 것처럼 이게 뭔가 훅 이렇게 딱 와요 진짜? 네 오 너 장풍을 쓸 줄 알았네 왜냐면은 사실 제가 저는 이제 인스타에 올린 영상을 나중에 나중에 봤거든요 올린 줄 모르고 근데 조금 별로더라고요 그 영상이 그러니까 직접 보고 나서 그 영상 보니까 영상이 너무 그 타격이 그만큼 안 왔어요 음 그거 뭐지 이거 예예예 이것도 있고 하는데 그게 그것까진 잘 안되더라 그치 거울에다가 약간 어둡게 찍었으니까 그러니까 밝기는 정말 못하겠더라 진짜 오늘 사실 밝게 찍은 영상도 있어 밝게 찍은 영상도 있어 밝게 찍은 영상도 있는데 분위기가 또 안 나죠 나 아니야 연습실이 약간 어두운 느낌 그 뒤에 찍어주는 거 리진인데 나요? 어 너야 너야 그 남방 너야 나야? 그거에 바지 이렇게 접고 있는지 너잖아 무슨 바지인지도 다 알 것 같다 벌써 거기에 딱 이 신발 맞지? 이건 세 신발이 맞아 이거 이렇게 묶은 거 나 이거 연습생 때부터 한 네 켤레 신었어 맞아 옛날 거는 이렇게 이렇게 묶은 거 맞아 맞아 그거 리진이야 그런 것까지 기억하고 있어 오케이 고마워 근데 메이크홀 진짜 멋있었어요 고마워 왜냐면 제가 진짜 메이크홀 진짜 멋있어서 그게 근데 류진이가 잘 추는 것도 잘 추는 거고 그냥 그 안무가 제가 봤을 때 류진이 멋있는 거 같아요 그 느낌 나 이렇게 생겼어? 응 그렇게 생겼어 고마워 아니 그게 숙였을 때 이거 까치 같은 거? 아니 까치도 까치 약간 복주머니 같아 잠깐만 다들 뒤돌아 봐봐 다들 뒤돌아 봐봐 제 머리끈이고요 제 머리끈이 요거는 요거는 이제 어디서 찾았냐? 저 정수기 구석에서 찾았는데 이거는 잘했어 오늘 춤 연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다 이렇게 돼가지고 풀 수가 없었어 나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알아? 뭐? 약간 나 욕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왜왜왜왜 탕후의 느낌 진짜로? 누가? 뭔지 알아? 그 현빈님이랑 나온 그 영화 있잖아 나 너가 탕후루라고 해서 탕후루 과일에 사탕 탕후루 말하는 줄 탕후루 그러기엔 약간 푸석푸석해 오늘은 색깔 자체가 생기발랄한 색깔은 아니라서 겉바속초가 겉바속초이지 탕후루는 역시 탕후루 근데 탕후루는 아니야 탕후루는 약간 윤기 돌고 약간 비비드해야 되는데 비비드하진 않다 비비드하진 않다 오늘 컬러는 약간 비비드보다는 카키랑 약간 네이비 비비드하진 않다 내가 좋아하는 색 청록스 너무 웃으시네 탕후루 그냥 탕후루 하자 진짜 그럴까? 탕후루는 그냥 왜냐면 얼굴형 또 기가 막히잖아 탕후루 하자 진짜 이렇게 꼬치 이렇게 하는 우리 탕후루 할래 그냥 야 사실 여기서 꼬치라고 야 빨리 빨리 야 여기서부터 할게 이쪽부터 할게 이쪽부터 할게 시작 내가 볼 때 체력이 절대 안해 이거 이 체력 자 우리 둘이 하자 뽁 이거 완두국 아니야 매미자속 매미자속 빨리 너도 껴 매미자속 야 진짜 오랜만에다가 진짜 시끄러워 진짜 시끄러워 조롱이 똑같잖아 여기서 3개 해가 탕후루 자 시작 뽁 나는 딸기 아 미치살렴 나는 딸기 넌 뭐할래 청포도 나는 딸기 내가 딸기야 내가 딸기야 내가 딸기야 딸기 탕후루루 가자 리아언니 치즈김밥 보여주세요 시동 걸려다 말았어 그 영상 봤어? 우리 저녁이 단체부위 너무 재밌더라 봤어 잠깐만요 저 할거에요 너무 산만했어 할거라고 하시네 우리 택시졌나 우리 같이 택시 타고 아 그때 이제 다른 노래를 막 저희끼리 부르다가 택시 기사님께 길을 안 알려드린거에요 그래서 택시 기사님이 어디로 가야되지 하시면서 직진을 하신거에요 그래서 어 말씀을 안 드렸다 서로 빠져야되는데 근데 이게 저희가 처음엔 서로 미루다가 왜 말 안했어 너도 왜 말 안했어 너도 왜 말 안했어 너도 왜 말 안했어 근데 서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같은 노래를 내 잘못이던 내가 내려처럼 탐들 그거 한명이 탐탐탐탐 탐탐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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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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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이제 길을 길을 크게 한바퀴 돌아왔죠 그렇죠 저희 정말 back first 저희의 잘못으로 제 잘못이었어요 제가 그 노래를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도 근데 그 노래를 언니가 소름이었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도 그 노래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막 둘이서 막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거 나만 이런 거? 어디로 가는지 어디 어떻게 나만이야 근데 내가 왜 이래 아직도 오 됐다 제가 오늘 먹은 밥 TMI 시간이에요 TMI를 대신 애교로 해야돼요 오늘 제가 먹은 밥은 개 계란 계란 볶음밥 그거 밑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되게 계란 볶음밥이랑 파질 파스타 파질 페스토 파스타 추가한 복사 샐러드 를 밑에한테 하라고 먹었지요 왜 자꾸 오늘 먹은 줄이야 얼굴은 별로 안 귀여워서 목숨도 썩 알았어 난 한다고 안 했어 빨리 빨리 류진이 하면 할게 류진이 하면 할게 뭐야 너 하면 할게 나 뭐 먹었어 안 냄샌 거고 왜 범 응 해 나 자 앞으로 가서 해 안 해 나 너 나 오늘 류진이랑 옆방에서 춤 연습했지 최량이가 1번 1번 방일 때 한 방 아니 2번 방 뭐 먹었냐고 5 6 고구마 말랭이 고구마 말랭이 그럼 나도 같이 저는 계란볶음밥 우리 가슴팟부터 먹방을 먹었어요 언니가 여기 앉아 야 이게 더 귀여운데 그치 미찌 왜 웃어요 웃기긴 해 자 류진이 너 차례야 원래 마지막이 제일 부담감 큰 거 알지 너가 대망의 마지막이야 왜 그래 아 아 저거 보여주기 쉽다 안 돼 또 또 찍어봐 이쪽으로 찍어봐 안 돼 안 돼 유진이 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귀여워 둘이 지금 장난 아니야 안 된다고 언니 위부터 가 오케이 그러면은 네 신효진 리포터인데요 오늘은 현장에 나와 계신 채령씨를 한번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아아 그러면은 잘 못했어 네 류진쇼의 주인공이죠? 류진이가 나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촬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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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오늘 거구마 마랭이 먹은 촬영이에요 거구마 마랭이 시켰잖아 귀여워서 미치다 반짝했어 귀여워서 시켜놓고선 나 앞으로 치즈김밥에서 그걸로 바꿔야겠다 거구마 마랭이 세부 김밥 그렇게 안 했다고 채우김밥 치즈김밥이랑 똑같이 했다 채우김밥 나도 패프톱 패프톱 치즈김밥이랑 똑같이 했다고 이거 괜찮은데? 우리 그냥 이거 애교 레파토리로 가져가자 그래 냉마미? 애교 아니 런투브 비빙 냉마미 그냥 애교 아니고 어리에 살소스? 그냥 어쩌라는 거지? 참깨떠드? 참깨떠드? 이게 사람이 웃어야 기분이 좋아진다고 이렇게 막 웃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 여러분 여러분도 많이 웃었죠? 복이 올 거예요 여러분 잠깐만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저희랑 같이 치즈하는 거야? 아니 같이 웃는 거야 같이 우아하하하 웃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수능도 대박 나고 다들 오늘 기분 좋게 지쳐가지고 꿀잠도 할 수 있어요 그거 진짜 좋은데 지쳐서 꿀잠도 할 수 있어요 맞아 너무 웃고 나면 우리 가끔 지쳐가지고 약간 이렇게 이런 거 있지? 쑥쑥쑥 막 조용히 해 줘 아니 막 찬상 미친 듯이 막 이러다가 쑥쑥 쑥쑥 들어오기 전까지 막 막 막 왁재 짓거리 했다가 쑥쑥 들어오는데 다들 뭐 사악 조용히 해 줘 들어가는 순간 말하네 사악 조용히 해 줘 그날 따라 소등이 빨라 맞아 소등이 빨라 다들 지쳐가지고 미찌 같이 해야 돼요 뭐를 같이 이제 웃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미찌 많이 웃어 오늘도 수고했어요 미찌 미찌 사랑해 고구마 날랭이 고구마 날랭이 냉놈이 네 달걀 볶음밥 이거 알아? 아 후도 올라왔어 보건교사 아는 형? 몰라 몰라 그것도 그 플릭스 알아 알아 거기에 약간 조금 기괴하게 웃는 거 있거든? 응 우리 거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면 그럴 거 같아 소름 쫙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구름 JYP IT Z1 아닌데? IT 맞아 IT Z1 IT Z1 나 우리 팀 스펠링 몰라? IT Z1 Z1 딱 좋다 Z1 이게 Z1랑 Z1 헷갈릴 수 있거든 언니가 나보고 시크 말하면 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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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시크마다 할 때 시 유나가 I like sick style 아픈 스타일 시크 시크마다 있죠? 그렇게 하면 돼요 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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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 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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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잠 잘 잘 쓰일 거 같아요 너무 재밌어 왜 우리가 웃었는데 더 피곤해 거의 왜 지쳐 왜 지치지? 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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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잖아 아니야 우리 할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할머니 성남호사에서 좋아했는데 할머니가 맨날 웃는 소리가 이렇게 가끔 주전자 약간 다르네 너 웃어봐 웃어봐 루진이 약간 약간 미안해 아 미안 안 된다 웃음소리를 바꿔볼까봐 웃음소리를 바꿔볼까봐 오늘 얼굴이 빨개? 많이 웃어서 그래요 지금 좀 달아올랐어 달아올라 달아 역시 역시 공유지 명체만의 밥상? 네? 응 이게 무슨 뜻이야 몰라 레전드 혹시 모르는 거 읽지 말아 나도 무슨 뜻인지 몰라 나 항상 궁금했어 죄송해요 레전드 게임 죄송해요 여러분 저희 어때요? 에너지 좀 드린 거 같나요? 간 거 같아요 저희는 없거든요 에너지가 지금 가지 않았으면 조금 다른 데로 가서 이거 누가 말했어요? 이거 나랑 예전이가 말했어요 아 진짜? 내가 저렇게 아프다고 하면서 계속 때렸어? 응 아니 그때 우리 처음으로 약간 바지 걷어보고 했었잖아요 그냥 이거 한 다음에 아파 계속 때려 계속 때려 계속 때려 아프다 하면서 계속 때려 아파 그래가지고 그거 너무 웃겼어가지고 사실 저는 이 안무 되게 걱정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스무스했어요 웬 스무스 이제 이제 점점 요령들이 생겨가지고 요령들이 생겨가지고 요령들이 생겨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소리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맞아 맞아 이 때리는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특히 처음 뮤비 굿무신 첫 번째로 찍었을 때 이제 다들 놀라셔가지고 달려오셨죠 좀 살살 때려 원래 안무가 이래야 돼 저희는 근데 아 근데 이거 직접 안 때리면 느낌이 안 나요 느낌이 안 난다 근데 살살 때려 근데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류진이 지나가는데 허벅지에 웬 빨간색을 자꾸 그래서 아 회사를 해야겠다 싶었죠 저희가 그 뮤비에서 골목신이 골목신이 그게 첫 그 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저는 오브 레깅스 같은 거 입었었는데 제가 이 레깅스 쪽을 때리니까 저는 막 아프지도 않았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벗어보니까 여기 멍이 든 거고 맞아 우리 이게 너무 이게 때리니까 게다가 또 이제 슛 들어가니까 더 약간 맞아 맞아 할 때는 몰라 맞아 할 때는 몰라 근데 또 여러 번 촬영했으니까 근데 끝나고 이제 아마 열감이 있으니까 조금 오늘 조금 좀 셌다 응 오케이 근데 알겠어 아 바로 하이스쿨 뮤직빅 그 농구구 이름이 뭐였더라? 와일드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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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잡음을 어떻게 르지다 Get your, get your head in the game Get your, get your head in the game Yeah 농구 건가 좀 난 몰라지 Let's go 이거 촬영이가 여러분 어떤 줄 알아요? 촬영이가 약간 나사가 풀렸을 때 머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춤을 춰요 아니 이거 춤이 원래 맞아 근데 너가 이제 나사가 우선이 박혀있을 땐 그러지 않았어 약간 내가 찾아낸 특징 중에 하나야 맞아 약간 막 이렇게 흔들면서 춤 몸을 가누지 않음 가누려 하지 않아 내 중심이 가는 곳으로 난 간다 음악이 날 끄는대로 그러면 우리 딱 1시간 채우고 끝낼까? 12분 남았어 틀라고? 우리 아리아나 그란데 노래 들으면 안 돼? 아 좀 너무 뜬금없어 아리 언니? 예스 그란데 언니? 아니 10분이 있었나? 어 내가 알아 나만 알아 아 진짜? 나만 알고 있어 일반적 칭분이야 제가 이번 앨범에 진짜 진짜 좋아하는 노래인데 어비에스랑 그 POV 포인터 뷰 진짜 진짜 좋아 맞아 진짜? 지수 언니가 계속 어비에스 좋다고 제 상태 메시지 음악이 있잖아요 어비에스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내 워너비 류진아 류진이는 신발 슈퍼스타 신는데 내 마음속을 슈퍼스타는 류진이래 그 슈퍼스타 언니들은 치과에서 일하면 좋을 것 같다 언니들을 보면 입을 담을 수가 없어 나 이 드립 처음 들어봤어 나도 되게 괜찮다 한국에 탕후로 신유진이 탕후로 타는? 탕후로 탕후로 내가 탕후로 바꿨어 탕후로 괜찮은 것 같아 너가 나와야 돼 아니 너가 꼬치가 나와야 돼 아 내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나와줘야 돼 뭐하는 거야 탕후로 그냥 이렇게 돌돌돌 발라야지 설탕에? 언니 개인 탕후로 해 이렇게? 언니 너무 귀여워 아니면 완두콩 하던가 괜찮네 이거 잘 봐요 근데 여기까지 혀 닿는 사람이면 그거는 스타킹 나거든 맞아 여기 나도 해볼래 아니 아니 여기서 여기서 네 네 잡았습니다 안 된다고 했지 내가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우리 부위를 여기 언니 턱에도 안 닿을 거면 여기 어떻게 팔을 돌리면 되잖아 돌려봐 언니라면 충분히 돌릴 듯 알겠어? 저 내일 수능인데 아 놓쳤어 태윤이 파이팅 해주세요 나 태윤이 파이팅 근데 이렇게 하면 다 하긴 하겠다 파이팅 남의 팔꿈치 나 하면은 태윤이 파이팅 채령 뭐야? 채령 멤버들이 부끄럽다면 오른쪽을 찌르십시 부끄러워 부끄러워 그위? 그위? 이거 서바이벌이 이거 서바이벌이 그거 그거 부르고 싶어 나 그거 부르고 싶어 보린 적어? Star is born 아쉬워 왜? 왜 쉬워 그거 말고 뭐였지? 내가 한 거? 지금 기억 안 나 이거 이거 그거 한 번 예지언니와 꽂혔었나 봐 이거 맞춰서 숙소에서 계속 부르는 거야 방에서 이거다 그 말을 계속 부르는 거야 창작한 거였지? 여기 배고파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 2절. 2절로 갈게요. 바로. 2절. 2절. So when I'm all choked up and I can't find the words. Every time we say good bye baby it hurts. 천천히 만들지 않아? 여기야. 여기다 여기. 너가 한대. Oh yea. I want to be just a memory baby.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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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when I'm all choked up and I can't find the words. 아 죄송해요 나 욱을 너무 막 1층이 어렸죠? 멤버들이 부끄러워 이제 멤버들 부끄러워 완벽했는데 느낌이 밀었어 언니 손금 보여 손금짜라 안돼요 유진이 예술하는 사람 같아 당연하죠 저도 예술 할 줄 아는데 유진아 나 되게 멋있어 그만 끝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오늘부터 이렇게 된 걸까 oh why I became a zombie 눈뚝 걸어 정처 없이 내일도 사를 거 없이 나중에 멤버들이 저 자리 들기만을 기다리며 살아라 이때 핸드뱅이 해줘야 돼 자라 딘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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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세상 밴들 못해 핸드같이 입고 왔어요 I live a life 이거 들어야 돼 나 진짜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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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거야 파이널 버션 음 이제는 연락조차 받질 않아 다시는 들리는 몸이 건조한 목소리 좀 낮아요 힘든 날들도 있는 건데 잠깐 못 이겨 태어난 피가 있나 시간을 가 왜 저밖에 찾지 못했어 아니 그건 내 드럼이야 시간을 가 드럼 좀 만들어줄래 아무렇지 않아 아무렇지 않아 한명 한명 진짜 가만히 있어 날 가만히 있어 시간을 가짜던 말 생각해보자 나 늦게 놓고 이렇게 내게 아무렇지 않아 한명을 가짜던 말 행복해 하는 넌 어때 글면서 나보다 더 나 그 사람이 내 기억 다 지워졌나 봐 그래 너만 행복하면 됐지 나는 거짓말은 안 할게 대체 내게 대체 내게 내게 행복을 받아야 돼 절대 I don't give my heart I don't give my heart 그러면 이제 다 몇시간이 안 남았어요 네 우선은 왜 노래 멈췄는지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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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좀 망각했어요 맞아요 저희의 저희가 킨 이유를 망각했어요 사실 저희 에너지를 좀 나눠드리려고 근데 저희가 저희 에너지에 잊지 마세요 그녀들의 직업은 걸그룹입니다 그래서 수능 응원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거 생각보다 저희가 에너지 나눠드려다가 저희 에너지에 저희가 잡아박혀 버렸네요 네 저희가 근데 채령이가 딱 이거 드럼 치다가 신발로 제 양말 신고 있는 발을 밟는 순간 딱 그 순간 딱 이럴려고 킨게 아닌데 맞아 자 그러면은 돌아가면서 이제 고향시간이니까 한마디씩 하고 그냥 딱 깔끔하게 네 마무리는 자고 끝낼게요 마치 이러지 않았던 것처럼 응 그럼 저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진작 못 알아주세요 뭔가 그래요 지금 막 들어오신 분들은 우리가 앞에서 전혀 글동 못 모르실 거 같아요 모르실 거 같아요 제가 개인 컷으로 갈게요 네 그럴게요 하세요 괜찮아요 우선은 너무너무 진짜 긴장 긴장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우선은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1년동안 공부하느라 너무너무 1년이 아니고 진짜 더 많이 공부를 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지금 중간에 싸우는 거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내일 가서 정말로 다 발산을 하고 오시길 바랄게요 그러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너무 혹시나 이걸 보고 계셨던 수험생 분들이 있었다면 저희가 너무 1시간을 뺏어가버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죄책감도 들지만 그래도 머리 비웠다는 생각 밸런스가 중요하니까 맞아요 일부러 수능 전날에는 오히려 리프레시 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많은 생각하면 오히려 더 심신에 안 좋거든요 저희로 인해 웃으셨으면 잠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셨다면 저희는 그걸로 만족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공지였습니다 공지였습니다 안녕 야 뭐야 나도 얘기해야 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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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해 눌러내 눌러내 안돼